안녕하세요. 세은이가 이번에 세 번째로 가는데 이번이 제일 재미있었다고 하네요. 할수록 재미가 더해지나 봐요.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어울리고 선생님도 모두 좋았다고 합니다. 수료증도 잘 받고 성적 항상 상도 받아서 세은이가 기분이 많이 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집에 전화도 자주 안하고 아빠한테 캠프를 팔주로 늘려달라고 했다네요. 구러기 아이들 가르쳐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여러 우려 속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항상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음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